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속도속해 17-4번 시작하겠습니다. 대문자니까 이름이죠. 아첼론이란 기관은 3인칭 단수 도와요. 투프로젝트가 목적어 보호하는 것을 그리스의 소유교육이죠. 소유교육 관계대명사 뒤에 소유교육 뒤에 명사 세계의 주요한 거북이 nesting areas의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기관은 돕는 데 그리스의 세계의 주요한 거북이 서식지 지역들을 돕는다. 위치는, 위치라니까 end day로 바꿔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위치에요. 커버, 덮는데 대략 60마일의 shoreline, shore에 라인이 들어갔으니까 해안선을 돕고 있는 day는 아까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accomplish였어요. 성취 했는데 이 미션은 뭐요? 서식지 보호죠. 서식지 보호의 임무를 성취했는데 by ing protecting 함으로써, 보호 함으로써 뭘 된 25,000원이죠. 2500원이네요. 2500개 지역의 nesting 둥지 둥지를 protect A, from B로 썼죠. human 인간과 protect A, from B로 써야되는데 자, protecting 보호했는데 이 둥지 가이예요. 둥지들. from human and animal trends 인간들과 동물의 위협 들로부터 그 다음 tagging 분사구조 ing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되는게 ing, ing, and ing 여기 3개 나오죠. 분사구조 3개 능동, 능동, 능동 3번 다 능동으로 잡았네요. 일단 실제 주어는 아까 다시 보시면 데이 에요. 실제 주어는 여기서 데이고 데이가 누구였냐면 아까 아첼론 이란 기관이죠. 이 기관이 지가 하다 능동이에요. 그래서 tagging 이름표 붙이기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거북이에게 폴 전치사지 명사 모니터링 관찰 목적으로 그 다음 또 이 기관이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treating 치료 함으로써 인절된 sick 부상 나오거나 아픈 거북이들을 more than 50 per year 50마리 이상을 1년에 평균적으로 그 다음 또 ing죠. 또 누가 이 기관이 가리킴으로써 more than 18,000 18,000 이상의 S 들어갔죠. 학생들을 인어디에서 환경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리킴으로써 인식도 바꾼단 말이죠. 자 그 다음 volunteers 자원봉사자 안 들어가네 어 자원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컴퓨터가 들이기 시작했네 또 자 자원봉사자는 assist 돕는다 자 돕는다 돕는다 아시스트가 동서고요 아시스트는 전시사 위드 써요 위드 뭐와 함께냐면 둥지 관리 자 그리고 서식지 보호를 돕는데 어우 다칠네 서식지 보호를 돕는데 자 컨덕팅 수행함으로써 자 morning and night survey 그러면은 아침 그리고 밤에 survey survey는 뭐냐면 여기서는 관찰 정부 조사라는 뜻보다 밖에 나가서 본단 말이에요 자 비안은 우리가 통해서의 true의 뜻이었죠 뭘 통해서냐면 beach petrol 해안 순찰 해안 순찰 해안 순찰 을 통해서 petrol 경찰들이 보통 petrol car 라고 하죠 자동차를 엑스캐베이션 발굴 발굴을 함으로써 통해서 자 그리고 데이 올소 데이가 말하는거 아까 발론티어에서 자동이 좋겠죠 자원봉사들은 또한 제공해주는데 protection 보호를 to 누구에게 거북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둥지들에게 자원봉사가 하는 일은 요거입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일치부리치문제 나왔을거에요 자 그 다음 자원봉사들은 can also 또한 도울 수가 있다 할품도 이랬었죠 더 퍼블릭에서 더가 붙으면 people이 됐죠 우리 대표급으로 대중사람들을 awareness 캠페인은 인지 대중사람들의 인지 캠페인을 도와 그 다음 by ing 스태핑 함으로써 스태핑 함에서는 근무원 주둔 근무원을 주둔시킴으로써 정보스테이션 그러니까 information 스테이션에 사람을 놔둠으로써 또 그 다음 by 생략구조 여기에서는 by presenting 에서는 제시 함으로써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를 대여라 할 의도부사 복수로 썼고요 올소 삽입절 Apartmentis 에 들어갔죠 거기에는 또한 기회들 기회들 이 있다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기회냐면 또 형용사용법이에요 to assist할 도와줄 저 시스트는 아까도 똑같이 위드쇼입니다 데일리 일상의 치료 일상적인 치료를 하는데 어분 뭐를 인절드 과거부사에요 부상 받은 바다 거북이들을 자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에첼론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거북이들의 복원을 도움을 주고 있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에서에서는 새끼 거북이나 어른 거북이들 다친 것도 치료해주고 사운드위 접근 못하게 하고 동물들이랑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소재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첼론 기관의 거북이 보호 노력